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023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주말 내일이네요.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푹 쉬십시오. 이번 영상은 이런저런 어제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 일산의 라페스타라는 곳이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대략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확실히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제 시작인가 그런 거입니다. 일단 일산의 라페스타가 저도 예전에 가봤던 것 같고 최근에 가본 적은 없고 근데 침체가 되어 있어서 그게 온라인에서 꽤나 이슈입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어릴 때 되게 아니면 내가 젊을 때는 저기 되게 좋았는데 사람도 많고 막 진짜 일산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었는데 워낙하죠. 지방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이걸 시내라고 하죠. 대구에서도 시내라고 하면 동성로. 지방에는 시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으는 곳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시내에서 보자 그러면 동성로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에서 처음에 와서 시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많은 거야.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너무 많아요. 강남도 있고 종로 시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 딱 작은 지역에서 뭐 이랬으면 저기 건대 입구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지방처럼 한계가 아니다. 여튼 일산하면 라페스타였는데 왜 침체가 될까? 이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났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국가의 어떤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양시의 인구 추이입니다. 보면 인구가 단순히 감소할 거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의 도시가 침체되고 완전 어떤 지방의 작은 읍내 시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몰락하는 게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천천히 가겠죠. 반면에 이제 일산의 그런 것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 인구가 줄었냐? 아니요. 일산은 지금 고양의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지? 쭉 한번 보면 우리가 결론을 내면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게 2000년과 현재 이게 한 2018년 기점인 것 같아요. 저현재라는 게 2017, 2018 그리고 미래의 전망치예요. 그럼 변화해서 우리가 쭉 한번 보시면 인구는 계속 증가해요. 2035년까지도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2018년 현재 시점이고 계속 증가.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의 비율은 우리가 2000년, 20년 전에 25%에서 13% 그리고 앞으로 11%. 그래서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감소 추세는 좀 느리지만 2000년에서 2018년까지의 변화 정도는 무려 25%에서 13%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도 보면 68, 74, 61. 근데 여기에서 아마 그 수치를 조금 나눠서 보면 아마 20대나 30대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줄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은 흐름이겠죠. 반면에 고령 인구의 전망은 5에서 11, 26. 그래서 엄청나죠. 그리고 저기에서 노년 부양비를 보면 8.4에서 15.9, 43.3. 우리가 지금 시점이 우리 경제에서 최고 정점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많은 부담을 줘야 되는 것들을 부담치지 않고 있는 그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은 이미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고 연금도 증가해야 되고 준조세 모든 것들이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조상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구는 노인 인구가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그 직전에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가장 정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여기에서 심지어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결혼, 출산이 극단적으로 감소를 해버리니까 우리 구조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쓸 수 있는 여력의 자본의 팽창에서는 최고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우리가 미룬 것에 대한 책임, 벌은 어마어마하게 짊어지겠죠. 그래서 국가의 붕괴는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흐름, 흐름의 그 어떤 힘은 우리가 부정을 할 수 없다. 단순히 저 노인 부양비만 봐도 우리가 2000년만 하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그 짊어지는 노인이 8.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현재 15를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43. 근데 20년 전과 18년 뒤에 지금 그러니까 이건 고양이의 기준이긴 하지만 비슷해요. 8.4에서 15, 18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인데 2018년에서 2035년이 되면 15에서 43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8년까지의 변화와 2018년에서 2035년의 이 변화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이 가장 살기 적합으로 뒤지는지 알겠죠. 네. 이건 우리가 단순히 이민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조를 어마어마하게 바꿔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냥 그저 버티기를 하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전체 가구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건 계속되겠죠. 경제 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젊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미래로 갈수록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복합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 먼저 간단하게 보고 끝내죠. 자. 유소년 인구 2000년에 990만에서 아니죠. 맞네요. 아. 이건 우리 국가. 국가 인구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현황을 보면서 이걸 비교를 하면서 이거 국가의 구조. 그래서 2000년에 유소년 인구가 990만에서 2018년에 지나간 600만이 됩니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590만.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데요. 소파님. 이거. 네. 그때 추위예요. 그때 추위. 통계층의 장래 인구 추위가 그때 추위라서 지금 다 틀린 거죠. 저거보다 더 심한 거죠. 비율이 20에서 12, 11.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도 3400만에서 3700만 그 다음에 3100만으로 꼬꾸라지고 고령 인구는 303, 그 다음에 750만, 1500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자. 이게 우리가 마주할 미래예요. 미래는 어마어마한 부담.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이게 인구가 좀 줄어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세탄다기보다는 국가 전체가 늙어가고 있어요.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늙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직은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그 추세가 좀 덜하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다. 이건 전체 인구의 추위에서 2015년에 5150에서 2020년에 5190, 5260, 5290, 2030년까지 인구가 증가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이 수치. 이게 2000에서 2015년까지 주민등록인구를 바탕으로 그 뒤를 추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니까 틀렸죠. 그런데 이게 불과한 8년, 9년 전에 자료는 그때를 기점으로 미래를 예상한 건데 그 축의 자체가 다 틀린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허술하다. 미래를 전망하는 그 정도가 참 허접하다.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국가의 구조가 전망치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2030년에 인구가 아직도 증가한다고 전망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2019년, 2020년 정도의 인구가 감소를 시작을 했죠. 특히 무서운 건 여기에서 보시면 0세에서 19세는 어떻죠? 이미 우리가 2000년 기준으로 봐도 비중에서도 감소하고 있고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감소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감소가 대세가 된 거였어요. 다만 우리가 단계에 버티는 성격, 혹은 버티는 성격에서 반대로 극단적으로 부담을 지지 않는 결혼, 출산 증가 감소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지출을 더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살기 좋아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누적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서 포기하고 놔버린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반대로 막 써재낄 수 있는 소비를 팽창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마치 살기 좋아진 것처럼 그저 계속 살기 좋아진 것처럼 그렇지만 IMF 지났을 때는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던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어느 정도 버티면 다시 또 사람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돈이 빠르게 돌면서 사회가 좋아진다. 뭐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적어도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다? 구조를 파괴하면서 버티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구 재생산이 멈춰버리면서 그나마 경제가 좋아하라고 정신 딸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러라고 하십시오. 놀랍게도 20에서 39세 역시도 이미 우리는 2000년대부터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1000, 100만, 100만, 1000만, 1700, 1600, 1500, 1400, 1400, 1200, 11, 1000 그래서 그냥 미래의 예상도 그렇지만 이미 2000년에서 2015년 올 때까지도 계속 감소 추세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죠? 반대로 40에서 59세가 1100, 1300, 1500, 1700 증가하다가 이미 2000년 전후로 해서 40에서 59세조차도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 근데 이건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서운 게 60에서 79세 460만, 우리가 20년 전에 460만이 인구 4700만은 460만이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겠습니까? 460만, 560만, 608만, 680만, 820만 하다가 이제 1000만, 1200, 1400, 1500 거의 멈추지 않고 계속 노인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근데 저기에서 노인의 비중...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79세네요. 79세까지네요. 그 다음에 80세 이상 500, 600, 900, 1400 아니죠. 1400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50만, 60만, 90만, 140만, 180만, 240만, 240만, 290만, 370만 비중 역시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 역시 멈추지 않고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노인분들의 증가는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노인의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요? 왜 안락사를 추진해요? 그럴 거면 여러분들이 먼저 안락사를 당하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지 않을까요? 우린 저 노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렇게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부담을 짊어지면서 국가가 붕괴하는 이거 자체가 책임을 해야 되는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벌을 받는 것이죠. 노인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그래야지 국가가 부담을 느끼면서 망해버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선동을 하고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100년 장수해 주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우리가 단순히 고향 그러면 소파님 고향은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늙은 거 아닐까요? 2기 3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추위를 보면 사실은 저기 그러면 다른 뭐 수원이나 이런 곳은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 성남시도 있고 그럼 봐보세요. 그런 도시들은 젊은이들의 비중이 증가했냐? 자, 고향은 분명히 저기 명 비중이겠죠? 비중에서 퍼센티지로 본다면 30, 29, 25, 21, 18 정도까지 오고 16, 16, 15 미래 그냥 계속 0세에서 19세가 감소를 하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0에서 29세 역시 32, 29, 27, 26, 24, 23, 20 자, 고향은 적어도 0세에서 39세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비중에서 감소하는 추세예요. 경기도로 봐도 그래요. 31, 27, 25, 21, 18, 17 자, 마찬가지로 20에서 39세도 37, 35, 31, 28, 27, 25, 24 자, 경기도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소원을 볼까요? 반도체, 감성 자, 32, 29, 25, 22, 29, 18, 17, 17 20에서 39세 39, 36, 33, 32, 31, 28, 26, 23 똑같죠? 그 다음 그러면 분당 어마어마한 성남아 한번 볼까요? 29, 25, 22, 19, 17, 15, 15, 15 그 다음 20에서 39세도 37, 36, 32, 30, 29, 27, 25, 22 용인 볼까요? 31, 28, 26, 24, 21, 19, 19, 18 그 다음 20에서 39세는 39, 36, 31, 27, 27, 24, 23, 20 용인이 조금 아무래도 도시가 좀 팽창하는 곳들이 많으면서 중간에 속도가 약간 감소하는 그 추이가 있을 뿐 다른 지역은 경기도의 저런 주요 도시들 고양, 수원, 성남, 용인 모두 젊은이들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비중에서 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하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무너지는 곳에서 여기에서 잠깐 비를 피한다고 해서 뭐 비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냥 잠깐 비를 피할 뿐이에요. 그냥 고통을 잠깐 덜 넓길 진통제를 맞는 그 정도 뿐이지 어차피 국가 전체가 늙어가고 있다. 빠르게 노인이 증가하고 인구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고 있다가 대한민국의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경기지역, 백만도시, 시도 간 다른 시도 간 전입현출 정도에서 보면 고양시가 봐요. 인구가 아까 증가하는 것처럼 이게 증가하지 않는 게 들어온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전입이 더 많았죠. 전출보다. 마찬가지로 수원, 성남도 비슷하고 용인도 최근에 와도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요. 자, 이 얘기는 서울이 줄어들고 경기도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경기도에서도 어느 대도시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절대적인 숫자가 안 증가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전체에서 이미 다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기 돌 빼면 저기 돌 빠지고 저기 돌 빼면 여기 돌 빠지는 그런 곳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이미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게 지금 의미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그게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뭐 출산하면 돈을 준다 라고 하면 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옮기고 거기에서 출산하고 돈을 받고 옮겨버리는 그 현상이랑 똑같아요. 단기적인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고양시의 전체 연령을 보면 우리 국가의 구조와 똑같죠. 젊은이들이 굉장히 적고 반대로 50대 전후 40대에서 50대 전후가 굉장히 많다.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젊은이들에 맞춰서 사회의 구조 그 지역의 뭔가들이 갖춰져 있을 거잖아요. 영유아 보육시설 아 영유아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소아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게 갖춰진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요. 지금의 저 50대 60대들이 0세에서 10대였을 때는 비중이 저게 맞춰서 갖춰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줄이면서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에서 40, 50명 50명 60명이 있다가 지금 뭐 20명 10몇 명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줄어들면 5명 10명 이렇게까지도 버틸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가 밑에서 막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괴를 시키는 거죠. 반대로 사회보장 관련 인구들의 비중은 2006년에서 16년 대비 10년 동안 어떻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게 고향시만이에요. 고향시에서 23만에서 65만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마시도록 죄송합니다. 고향시에서 10년 만에 23,000에서 65,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000에서 2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가 1,200명에서 4,000명 국가보험 대상자가 5,200에서 7,400 등록장애인이 2만 7천에서 3만 8천 어떤 형태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의 인원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고향시에서만 해도 이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마찬가지죠. 노인도 증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보장되는 성격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20대, 30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애들도 놔버리고 돈을 많이 버지 않는 이들이 증가하고 그럴수록 남아있는 이들의 부담이 커진다 라는 거예요. 이건 고향시 5세 단위 연령별 인구 변화 에서 보면 뭐 우리가 그냥 보면 똑같이 0세에서 4세 보면 만 명대니까 6만에서 4만 그 다음에 15세에서 19세를 보면 4만 8천에서 7만 8천까지 2010년에 증가했다가 완전 이제 추세로 갔죠. 그러니까 마지막 힘이 우리는 불꽃 힘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걸 읽어보면 이건 뭐 고령지역 초고령지역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 전체는 고령사회지역이죠. 18% 넘어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18% 저기서 14에서 20 미만 읽어보죠. 저출산 노인민구 문제 장기요양 인프라 미흡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부족 등이 발생함에 따라 출산지역 정책 확대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구축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위기 노인 지원 대책 마련 노인 보건 복지 인프라 확충 등 인구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초고령으로 넘어갈 때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 20% 이상 우리는 이제 내년 중후반에 20%를 넘어갑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급증 금만성 질환 노인 증가 에 따라서 독거노인 지원세대 확대 지원 확대 노인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등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미 안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초고령 사회로 내년에 진입을 합니다.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총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전체 부피를 수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국가의 인구는 생각보다 덜 감소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노인이 증가하고 젊은이들이 감소하면서 특히 거기에서 경제활동하고 세금을 내는 국가를 떠받치는 이들이 감소하고 반대로 노인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자 이거다. 그래서 당연히 인구 구조상에 크게 변화가 없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총생산과 고용 자체를 감소시킨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저앉지는 않아요. 국가의 방향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10년 지나도 길게 봐도 한 10년만 지나도 구조상으로 우리는 버틸 수 없죠. 물론 이걸 버틴다면 대한민국은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중력이나 물리학을 거스르는 뭔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중력을 거스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무한동력 영원의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고 소비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찾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구조가 지금처럼 소비를 하고 사람들이 돈을 써재끼면서도 복지에 대한 비용 부담 별로 없고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 미래세대에게 계속 떠넘겨도 지금같이 가는 그리고 주택을 30년 40년 시 대출받아서 구입을 해도 그걸 또 누군가가 계속 사주는 구조가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그건 사실은 무한동력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는 무한동력과 같은 것이고 중력을 거스르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노벨상을 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라페스타에서 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젊은이들이 대세의 흐름으로 감소를 했다 라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이 많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 실내 복합 쇼핑몰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갔다 제가 그래도 저는 이제 백화점 같은 것들이 없는 광주를 우리가 조롱을 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생존의 자영업의 생존 방식에서는 굳이 우리가 백화점이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진 않죠 그러면 저는 광주가 백화점을 거부한 그것이 꽤 괜찮은 지역의 생존 방식이었다 라고도 생각이 돼요 지금 와서 보면 왜 백화점이나 대형몰들이 사람을 다 빨아들이면서 기존에 그런게 없었다면 아주 자잘하게 동네의 거리에 많은 뭔가 소비나 사람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것들이 요즘 나오는 스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곳이 다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시간을 거기에 들어가서 보내고 집으로 가버리고 동네에서 전혀 돈이 안 들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유럽처럼 자영업자가 적으면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복합몰이 많아도 상관없어 일본도 복합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영업이 많아 영세 자영업 동네에 가게를 열어놓은 영세 자영업이 많아 그런 상태에서 그런 대형 복합몰들이 사람을 다 빨아들이고 있고 거기에서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프랜차이즈랑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죠 이게 다 서로 복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1인당 부가가치 뭐 뭐 뭐 이걸 찾아보니까 대략 우리의 1인당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 저기 보시면 결국 이런 게 노동시간을 많이 집어넣으면 무식하지만 끌어올릴 수는 있어 근데 저 OECD 기준에서 밑에 일본이 있죠 일본의 저 푸른색의 정도에서 언제 가장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죠 저기에서 자본의 가장 팽창이 일어났던 85년 86년부터 시작해서 90년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죠 근데 저 추이가 저 수많은 지구의 OECD 기준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보면 어느 나라와 거의 유사하죠 저 80년 중반에서 90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팽창하면 개인의 노동가치는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자본이 팽창하면 그 1인당의 노동가치의 하락이 극단적으로 일본에서 벌어졌던 게 바로 저 추이로 보면 딱 1985년부터 1992년 3년 사이입니다 뭐죠 마지막에 버블이 발생하고 자본이 극단적인 팽창이 일어날 때 노동의 가치는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근데 그 추이가 지금 가까운 시점에 20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그 기울기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를 모르는 병신들이 참 많죠 대한민국은 건전해 버블이 아니야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나면서 반대의 노동가치가 무너지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 느끼고 있는 분들 계시죠 공무원이나 대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연봉이 올라가면서 야 대한민국 진짜 살기 좋아 이 병신 도태자 실패한 새끼들아 대한민국 살기 좋아 우리 연봉 존나 많이 올라가고 요즘에 인마 부인 부부 맞벌이하고 대기업에 맞벌이하면 연봉이 2억 수두룩해 당연히 집값이 다 오르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현실과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100대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연봉이 한 8천 1억 이상인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한 20% 될까요 네 근데 그 반대편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그분들은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자본의 팽창이 일어나면서 개인의 노동가치가 무너지는 현상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그게 우리는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상승 정도는 굉장히 더디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미래가 있나라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의 지금 이 노동가치가 무너지는 이 현상 개인의 부가가치가 상승하지 못하는 현상은 일본의 극단적인 버블 팽창 시기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비극이다 그냥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얼마나 갈아넣어서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는 시기인데 제일 병신 같은 국가가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을 잘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근로시간을 갈아넣어서 그냥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줄 뿐이지 우리가 노동시간을 유럽이나 심지어 일본처럼 물론 일본도 초과 근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빠져있다 통계상으로 빠져있다 라고 하지만 일본도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유럽처럼 근로를 바꿔버리면 존나 후진국이 되어버립니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1인당 GDP나 전반적인 것들은 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간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부의 팽창 자본의 팽창 이건 영원히 간다 그러면 일본의 정도에서 어때요 일본에서 딱 끊어놓고 1990년 기준으로 끊어보세요 끊어놓고 보면 일본의 저 상승은 어때요 그러면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횡보 하락한다 소득이나 혹은 국가에서 어떤 가치나 모든 것들 실물 자산이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가치가 하락한다 횡보한다라는 걸 1990년 기준으로 그 뒤를 가려놓고 보면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뒤에 바뀌고 영원히 행보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일까요 구조상으로 보면 일본의 1980년 80년 중반에서 1990년 사이 어딘가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사실은 구조상으로 보면 어 근데 그걸 일본은 스스로 구조를 바꿨고 남유럽은 버티다가 외부의 힘으로 붕괴가 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죠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모델은 근데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앞에 저 고향 관련은 여기 추천은 여기입니다 고향치 인구변화 분석 어 네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이유지만 즉 라페스타 같은 것들이 이제 몰락해버린 건 복합적인 이유고 그건 다른 지역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생각해보면 좌파들이 대형 복합모를 제안을 했던 거 근데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대형 복합모를 다 중단시키고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중단시키고 적극적으로 주상복합시켜서 줄여버렸어야 돼요 줄여버리고 어 단순히 시장이 아니고 일반 자영업에 거리의 자영업에 돈을 더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타머머 대안으로 나왔던 그 스타머머 같은 것들이 어 생기지 못하게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이 할 수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그걸 오히려 막아버리는 게 우리의 어 구조의 건강 에서는 맞았어 우리가 보수라는 것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착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어요 그렇게 되면 소수에게 계속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의 자본액이 계속 돈이 빨려 들어가고 그게 다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영업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보수가 왜 기업이 기업을 못하게 해 왜 그런 대형몰들이 생기지 못하게 해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 자료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막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실패했죠 그리고 이미 지금 그런 곳에 다 자리를 잡아버리고 빨려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뭐 걔도 그렇고 광주에 백화점이나 그런 걸 생기게 하겠다고 이제 보수가 공약을 낸 걸 보면서 글쎄요 전 그게 과연 맞을까 그게 광주에 이제 부자들의 표를 가져오는 곳에서 맞았어요 실제 그 타켓은 주의했거든요 그래서 광주나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이제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들의 보수 우파 성향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뭐 10% 미만 뭐 이런데 그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딱 선거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딱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값이 비싼 지역들이 확실히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당연히 그들에게 타켓해서 우리가 백화점을 생기게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몰들이 이제 광주나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게 먹혔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건 뒤에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 기준으로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매출이 한 2억이에요 그러면 월평균 기준으로 1억 8 1800이고 그럼 1800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단순히 생각하면 월세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전기나 수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 200에서 300 작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한 연매출 2억 찍으려면 알바 한 2 혹은 2.5명 정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할 필요는 없고 요즘 좀 짧게라도 한 2.5명 정도 쓴다 생각하면 임금이 한 백구간에서 한 250 300 300 미만으로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해도 한 500 600 600에서 그 다음에 물류비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원재료 다 공급하고 어디서 생산하고 농사 짓고 그런 건 몰라도 그게 아니면 결국은 물류비가 있죠 근데 물류비가 자기가 안다면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고 아니면 프랜차이즈면 물대라고 물류비를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다 대부분 받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이 대략 한 싸면 30에서 비싸면 50 정도 그러면 한 40 잡으면 그렇죠 그럼 월매출 2000 잡고 2000에서 어 24 600 그러니까 600에서 한 800이 물류비에요 그러면 800 아까 봤죠 300 300 그 다음에 800 600에서 800 하면 1400 1500 그러면 2000 잡아도 순수하게 남는게 한 500 이건 세금 안 뗀거에요 그러니까 500 그러면 500에서 600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건 주인 일을 하는 조건이에요 당연히 여기에서 세금 내고 하면 월 남는게 한 200에서 300이에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거리에 보면 저 평범한 좀 아주 대형 아니고 평범한 일반 가게나 음식점이나 이런거 있죠 적당한 사이즈 그런 것들이 2억 평균 매출로 기준으로 잡을 때 대부분은 사장이 나와서 일을 하면 사장이 배달해서 한달에 300 350 400 정도 버는 사람들과 가져가는 돈이 비슷한거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가 이미 이제 일반 거리의 자영업으로 버티는거 불가능한 구조에요 또또이죠 그러니까 권리검 장사 권리검 먹는거 말고는 일반 거리의 가게들의 대부분은 돈을 못 벌어요 이미 대한민국의 통계상으로 일반 자영업의 개폐비율이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뭐 10개가 생기면 보통 통계가 5년 기준이고요 길게 10년 잡아도 10개 중에 9개가 문을 닫는다는 거에요 그럼 그중에서 한 3%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는 그나마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한 1억 2억 5억 가지고 지금 자영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영업을 시작하는 내가 돈을 그래도 계속 불리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많이 불려나가는 비율이 자영업에서 대략 한 10%에요 1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내가 투자한 비용을 그대로 회수를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자영업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억을 집어넣으면 한 5년 내로 적어도 5억은 남기고 나갈 수 있는 거에요 자 이게 10명 중에 2명 그러면 나머지 7명 있잖아요 그러면 7명은 대부분 자기가 넣은 돈보다 적게 가져가는 구조에요 이건 이미 통계상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 가까운 시점에 임금상등으로 인해서 순위 이 더 낮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주인이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남는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라져버린게 뭐냐면 오토 가게 오토로 돌리는게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진짜 진짜 사람 어마어마하게 미어 터지고 대기줄 서있고 그런 소수를 제외하면 오토로 매장을 돌리고 사장소리 듣고 적당히 돈쓰고 마루다니고 이런 비율은 물론 대도시의 번화가의 핵심지역들은 있겠지만 전체 자영업 비율에서 보면 굉장히 적어졌어요 거의 10%도 안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미 그런 구조가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은 절대로 하면 안되죠 반대로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이 돈을 버는 방식은 가맹점을 늘리면서 그 가맹점에서 돈을 받아서 폰지 구조로 돌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터지는 구조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계속 프랜차이즈가 10년 이상 가면서 지속하는 것들은 소수 이유가 그런 것이죠 가맹점을 늘려야 되는데 전국에 늘릴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인계점을 넘으면 터뜨려 버리죠 아니면 다른 데 싸게 넘겨 버리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물대는 올라가는데 그 물대의 품질이 굉장히 낮아지죠 신제품도 없어지고 경쟁은 계속 옆에 치고 들어오고 당연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면 시간만 날리고 돈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지 말란 말이냐 근데 우리의 구조상으로 분명히 자영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어제 범죄 관련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얼굴이 공개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단순히 얼굴이 공개되고 그런 것들은 딱히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범죄의 증가 일반적인 범죄의 증가 정도에서 2000년 전으로 해서 굉장히 증가했죠 근데 일본의 버블은 80년대 최고 정점이었고 90년대 붕괴했고 10년 정도 취업의 힘든 시기가 있었고 2000년에 증가했어요 그 증가에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노인의 범죄 증가예요 노인의 범죄 증가는 저기에서 보시면 이게 해세 기준으로 12년이면 저기 2000년이에요 2000년 기준으로 2008년 정도가 되면 이제 상승세가 꺾이죠 그러니까 노인의 범죄 증가 건수에서 저기에서 보시면 15, 16 정도가 노인 인구 20%예요 그러면 노인 인구 20%를 넘고 나서도 노인 범죄는 증가하고 거기에서 4, 5년 정도가 더 지나고 노인 범죄가 횡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지점이 어디냐면 단순히 노인 인구 비중에서 본다면 대량 저기에서 13, 14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건 일본의 전체 범죄 증가에서는 2000년에서 2005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최고 정점을 찍죠 정점을 찍고 지나는 그러니까 범죄 전체의 범죄 증가는 감소하는 그 시점에 노인의 범죄 증가는 오히려 저기 2000년이 10이니까 2001, 2, 3, 4, 5, 6, 7 2007년 정도까지도 2007, 8년 정도까지도 노인 범죄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2007, 8년 굉장히 이제 일반 범죄가 감소하는 그 이전의 그 평균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노인 범죄는 오히려 반대편에서 증가하는 추이로 갔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우리에서 본다면 앞으로 둔 게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이유 없는 범죄도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젊은이들의 범죄도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서 노인의 범죄도 반대편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좀 놀란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유 없이 그냥 그냥 범죄를 저질러보고 싶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너무 안타깝게 무작위의 그냥 사람을 안타깝게 그런 짓을 한 것이죠 근데 놀란 게 그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남자의 대부분의 범죄는 이유가 존재해요 뭐 이렇다면 너무 그냥 우리 남자의 범죄 중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무작위로 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 이러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진짜 사회에서 버림받고 도태받아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도 찌르고 싶었다 자 이건 어떤 범죄의 대상은 특정화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사회에서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를 사회에 해소하는 것에서 누군가가 타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그런 유행 남자들은 아니면 그게 내가 이제 성폭행을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섹스를 하고 싶었는데 대상이 없었고 거기에서 성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특정한 건 아니지만 내가 성폭행을 하고 싶었고 거기에서 범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대부분이 어떤 것조차도 대부분은 이유가 존재해요 범죄의 유형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그랬죠 이유가 존재해요 사회의 분노라든지 아니면 근데 어제 그 여성의 범죄는 우리가 굉장히 놀란 게 그냥 범죄를 해보고 싶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놀라워야 되는 지점이에요 순수하게 그냥 사람이 살인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범죄는 굉장히 증가할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뭘 찾아서 봤냐면 우리가 이제 묻지마 범죄나 이유없는 범죄 대상들이 특정화되지 않는 범죄들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거예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범죄는 특정 시점에 폭발을 하는데 딱 일본이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버블이 붕괴하고 그러니까 버블이 최고 정점을 찍고 그때 이미 나고자는 계속 도태자 사회의 도태자 사회 기준으로 도태자는 계속 증가를 했죠 미혼 1인 남자 독신 그건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이 증가하고 그들이 어 집에 많이 있거나 사회에서 어 섬유 밖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많이 계속 밀려나는 현상이 나와요 그게 90년대 넘어가고 취업 빙하기를 지나면서 더 힘들죠 안 그래도 취업이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길마 아니면 도로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일본에 지칭할 때 도로마인데 이게 일본에서도 또 다르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거리에서 벌어지는 무작위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분노가 있거나 뭔가로 인해서 하지만 특정화되지 않은 대상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도로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이런 사건을 얘기할 때 도로마라고 얘기하는데 마물 거리의 악마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본에서 통계를 낸 것으로 해서 쭉 봐보세요 연도별로 한번 쭉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추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낄 거예요 발생한 하나의 사건 뭐 이를테면 1920년 도쿄도 요도바시 경찰서 관내에서 피해의 내용은 15명 살상 그중에서 4명은 즉사했다 그래서 가족을 일본 도로 살해하고 뭐 일반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한 것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로 사건하고 발생 1을 기준으로 연도를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그냥 일본의 미키피디아로 쭉 통계가 나와 있는 건데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을 거예요 길게 예전으로 잡으면 1920년 그 다음에 1925년 6월 14명 살상 3명 즉사 1959년 1월 1명 사망 9명 부상 1980년 8월 6명 사망 14명 부상 1981년 4명 사망 2명 부상 1982년 85년 85년 90년 96년 97년 98년 99년 99년 2000년 2002년 2001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5년 2006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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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010년 2011년 12년 13 13 13 14 14 15 15 16 16 17 18 18 19 19 20 20 21 21 21 21 21 22 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증가하죠 1980년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사회에서 몇 명 이상 사망하거나 몇 명 이상 다수가 부상당하는 길에서 그냥 이런 사건들이 1980년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1980년 뭐예요 일본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어불이 시작되던 그때죠 근데 마침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1990년 중후반에서 2000년 초반에 꽤나 집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일반적인 범죄통계와 유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무작위의 사건들도 비율적으로 더 많이 나와버리는 거죠 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줄어드냐 아니죠 경향상으로는 2005 5 6 7 7 8 8 8 8 8 10 10 11 11 12 12 13 13 13 13 14 15 15 왜 이럴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주로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혼자 생각에 많이 빠지는 사람이에요 혼자 생각 우리가 사회 속에서 돌아가고 일을 하고 뭔가 구조 속에서 돌아가 버리면 개인 혼자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고 당연히 거기에서 혼자의 생각이 계속 빠져 있기가 쉽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혼자 생각에 많이 빠져버리면 이게 극한으로 멀리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태클을 걸어주고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회 속에 있다면 사회가 그걸 해주는 것이고 사회의 규범이 그걸 하는 것이고 어디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통제가 안 되면서 그 생각이 끝까지 뻗어 나가버리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무작위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칼을 들고 설치거나 칼을 몇 개씩 들고 설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 사람을 밀어버리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도로에서 주말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이유가 그런 곳에 사람이 주말에 많이 몰리니까 일본의 삶의 패턴은 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거기에 차를 가고 차를 가지고 밀어버리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니까 아예 통행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많은 지역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생각의 정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꺼내지거나 혹은 사회규범상으로 제한이 되고 나아가지 못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그런 생각의 제한을 받지 않을까요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누군가가 제한을 못해줘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런 범죄들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히키꼬모리 가족과는 살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가족과는 살지만 방 속에 혼자 있는 사람들 어제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이 그거였죠 그 사람은 부모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공부를 했고 근데 방에 혼자 오래 있었고 그런 사람이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사회규범이나 사람이나 뭔가가 끊어주고 제한을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끝까지 가버렸죠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인이면 살인에 대해서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혼자의 생각을 누가 끊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가버리니까 살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그냥 실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1인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히키꼬모리가 증가하고 하면서 분명히 사회현상으로 나왔던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시작점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제 그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거리에 사람들을 밀어버리는 이게 가까운 시점에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1999년 9월 8일 도쿄 도로에서 무차별 그래서 여성 2명 살인 그 다음에 일반 보행자 6명을 부상 입힌 일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2009월인데 9월 그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또 다른 이건 1999년 9월 29일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를 타고 역내로 진입을 해서 사람을 밀어버리고 5명 사망 10명 부상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의 그 비슷한 특징이 뭐냐면 사회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 뭐 이를테면 취업을 해 근데 취업에서 점점 적응하기 힘들었고 그 다음 파트타임으로 뭐 알바를 넘어와 그리고 정규직에서 이제 알바로 넘어오고도 힘들어서 점점 일을 그만두고 쉬는 시간이 길어졌어 다니는 쉬면서 집에 있거나 그러겠죠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는 그 상태에서 분노가 있고 다시 노력해서 이제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나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사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몇 번 노력을 해 근데 거기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반대편에서 분노가 있고 생각은 더 이상 끊어줄 수 있는 사회 규범이나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도 거부를 하면서 꼬물이 비슷하게 되거나 거기에서 무한대로 생각이 뻗어나갔을 때 범죄를 연결되어버리면 그게 극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라는 현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일본의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꾸준하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금 무슨 현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만족스러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죠 자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배달을 하거나 뭐 프리터나 알바를 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제도권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 구조에서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높겠죠 즉 지금 알바로 밀려오거나 프리터나 뭐 시간제 근로나 아니면 뭐 어디 새벽에 무슨 무슨 팡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낮에 오토바이 배달을 하거나 이들이 그들이 사회의 주류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밀려나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밀려나고 들어가고 싶지만 밀려나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숫자는 계속 증가하겠죠 대기업은 더더욱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규직은 대량으로 아직 이제 적극적으로 뽑지 않고 그건 일본보다 더 멀리 가버렸죠 우리가 일본은 그래서 구조를 유지하면서 아직도 대기업이 많이 뽑고 어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 4월 기준이죠 4월 이제 근로를 시작하는 기준으로 도요다에서 뽑은 종사원이 1800명인가 그 정도입니다 네 연단위로 1년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대기업 자동차 재기업이 많이 판다 돈 많이 번다 라고 하지만 정규 정작 정직원 정사원을 뽑는 비중은 도요다의 뭐 몇 프로 될까요 10분의 1 될까요 거기에서 경력직 빼고 그러니까 대졸 순수 신입사원이 몇 명 뽑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가 대기업이 저 정도니까 뭐 중견기업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애들이 대학 진학률은 우리가 아직 70%를 80% 정점 찍고 70% 정도이고 일본이 이제 50에서 60%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기회가 많겠고 우리는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지만 얘들이 누구예요 대학을 가면서 대출은 다 받았어 돈은 받았어 갚아야 될 돈이 있어 대학을 졸업하면 근데 얘들이 문제가 뭐예요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부족하고 이들이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당장 못 가고 근데 돈은 필요해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아무거나 뭐 일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당장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그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는 더더욱 힘들어져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 이제 결혼 이런 건 가정을 꾸리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죠 한국 여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 우리는 일본의 80년대 90년대로 본다면 우리는 일본의 80년대 90년대보다 구조는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그 심각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조가 나빠지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서 반대편에 범죄가 있죠 근데 범죄가 무작위 범죄들 웃지마 범죄들 혹은 히키코모리 혹은 1인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누가 끊어주지 못하면서 그 생각이 끝까지 뻗어나가버리는 그 현상 그 현상으로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싶어하는 그 행동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행동들이 나올 본격적으로 나올 시점이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건 와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 중에서 경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소중한 지금 당장 이제 여자 개꿀빤다고 경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에서 사무직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절대 경찰서 밖으로 안 나가고 사무직으로 있을 수 있으면 해 그 정도 자신 있으면 해 근데 내가 그릇 자신 없고 현장 뛰어야 된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우린 무서워져요 범죄의 정도가 단순하지 않아요 훨씬 무서워져요 과격하고 특히 이게 우리가 생각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 사회에 불만을 품거나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어떤 우리가 분명히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의 유형들이 굉장히 증가해요 근데 그건 개인의 개인의 생각 속에서 끝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의 행동으로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이 이런 거고 어제 그 여자의 사례를 보면서 더 조사가 되어서 나와봐야 되겠지만 와 무섭다 시작이 되었다 그럼 정부는 저런 걸 어떻게 끊을까 1인 혹은 사회에서 낙오된 혹은 취업을 못한 사람들 혹은 결혼을 못한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돈에 쪼달리고 그런 사람들 점점 내몰리는 사람들이 저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현상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취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딸바보 와 우리 딸이 최고야 라고 했지만 그런 딸바보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면서 이제 집에 부모들이 존나 압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뭐지 얘가 왜 결혼 안 하지 혹시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영혼이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 딸도 저 아이처럼 저렇게 방구석에 혼자 있다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공포를 느끼는 부모가 점점 있겠죠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당연히 취집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직장을 가진 이들이 왜 30대 여자와 결혼하지 무조건 20대와 결혼해야 되는데 절대 30대 이상의 여자와 결혼하면 그건 남자도 불행이에요 그건 이미 뭐 결혼을 해도 임신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임신 유산 임신이 안 되고 유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걸 여자의 탓으로 안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임신이 안 되고 유산 안 되고 불임이 많은 건 남자의 문제다 라고 아마 가스라이팅 하겠죠 뭐 그건 이미 과학으로 다 나온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선동하면 선동이 먹히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남자 때문에 불임이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가정에서 임신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한 책임을 남자에게 돌리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자가 필히 해야 되는 거 만약에 결혼할 거라고 하면 절대 딩크나 그런 여자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를 낳을 것인지 얘기를 하고 아이를 하나 낳을 것인지 둘 낳을 것인지 셋 낳을 것인지 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듣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막상 여자가 나는 아예 안 낳고 싶어 우리 딩크 할래 라고 하면 남자가 그걸 거절을 못하는 거야 이런 이들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가 약한다는 게 여자들은 자기가 임신을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혹은 임신을 하기 싫다라는 걸 이미 젊은 시절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마치 사기 결혼이에요 남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딩크 할 생각으로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인 여자들이 속이고 그냥 결혼만 해버리면 남자는 진짜 X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시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시댁은 당연히 선주 선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딩크야 난 아예 안 낳을 거예요 그러면 시댁에서는 당연히 마찰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뭐 남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아이를 안 낳을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아이를 낳을 생각이면 반드시 확실하게 의사를 묻고 아이에 대해서 약간은 미적지근하거나 태도가 좀 그렇다 그러면 애초에 글러야 돼요 그런 여자는 그래서 생각보다 국가는 좀 더 빨리 무서워지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묻지마 범죄나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터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타인에게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그냥 적당히 넘길 수 있는 것들은 넘기고 그렇게 해야지 아존심 세우고 조도 아닌데 내가 아직 돈이 있는데 시발 뭐 그런 세상 생각하고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을 누구 강남에 부자들 돈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들 있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님들이 아직도 좀 현실이 어떤지 모르고 예전처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사람 막 쳐지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직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몸을 사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자들 여자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20대까지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 여자는 무조건 보호받고 여자는 무조건 남자보다 위고 우리는 그러면 더 당당해져도 돼 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우리가 뭐 그렇게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위험이 반드시 커진다는 걸 우리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일본의 사례로 봐도 이런 사건들은 많아요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누가 범행의 대상이 사켓이 되냐면 여자예요 너무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여자가 돼요 아 여자가 약자예요 여자가 피해자가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자가 피해자라는 걸 뭐 그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조상으로 그들은 분노가 끝까지 있는데 그들은 결국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게 어떤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를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터져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분노가 제어를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주 타켓이 되는 건 여자예요 당연히 여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터져버릴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이제 우리가 너무 올려치기 해주고 여자는 오냐오냐 하고 절대 여자는 때리면 안 되고 여자는 약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서 좀 그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거나 태도로 보이는 여자분들은 앞으로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그 범죄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대신 분명히 여러분들은 범죄 대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시라는 심지어 우리 남자들조차도 이제 태도를 조심하고 타인에게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면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태도를 생활습관을 하고 우리 남자들 남자들도 이러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지인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뒷감당은 여러분들이 하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